하아.. 누나 늦었어 발라붙어있어 어제 그게 발리였어 응 알죠? 오..쉿 아쉿 아쉿 건너크다 응 시발 빨리 가야돼 우리 너무 웃다 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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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 야 X 됐어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어 승배 나면 씻자고? 쟤 뭐래 승배 들어가네 승배 들어갔지? 어 승배 들어갔어 아니 우리 캠핑을 승배가 안 왔잖아 아 쟤 왜 저래 어제 쉬었어? 널 취한거 같은데 어제 술 많이 먹었어? 아 어제 으악 쟤 쟤 대가리 왜 해 뭐해 왜 열 벗고 출발 시작 아 안 잡을 때 이거 이거 해줘야 해요 이거 망가 망가졌어요 우리 자본이 본 그대로 아무도 안 씻었어 재밌다 아 너무 좋아 야 하나도 안 씻고 가야 12시 40분 도착 아 진짜 낭만이네 아아 뭐야 왜 올려 낭만이라니까 왜 올려 렛잇비 이런 운송업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지금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임은 어느 정도 되세요? 한 달에 한 700만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?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데 자주 못 보고 그런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2년 됐습니다 와이프분 사진 이런거 있나요? 인사에 박민정 치면 나오거든요 아 생활비는 보내드리는 건가요? 네 저는 월에 1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비율값 포함이에요 저 낚시 안녕하세요 저희 낚싯대는 아예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지금 문이 오징어랑 삼치랑 고등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잡을 수 있어요 저희가? 네 삼치고등어는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을 수 있는거야 그걸? 먹을 수 있지요? 오늘 좀 심..파도가 심한.. 네. 오늘 굉장히 심해요. 오전 팀.. 3분의 2는 쓰러졌습니다. 여기 빠지면 죽냐? 올라오는데.. 손장님 기대해요! 회! 회! 자! 약간 해군 쪽 나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해병이요 해변 오 배가 좀 멀어지고 있어 출전 가판으로 이동 이동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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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낚시인가 보다 우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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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보자 분들이 잘 못 하시는게 오늘 바다가 맑잖아 장난 아니에요 봐봐 색깔 봐 오 야 물산이 바뀌어 오 야 그러네 파다 벌써 시작인데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와 하하 아하하 뭐 이렇게 나고 우아 아 아 멀리가 나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재밌는데 그니까 놀이기술 하러 가자 아 야 스트레스 풀린다 출리다 오케이 춘승 춘승 딱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할만 할 것 같아요? 어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? 여기가 무슨 포인트에요?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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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어? 왔어 왔어 어? 선생님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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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어요? 그만, 그만, 그만! 갈게 갈게 강진이 빨리 얼마죠? 민규야! 가려 와야돼 강진, 민규야! 다시 잡을 수 있어 저기가 앞뿌리래! 저기 가봐봐. 저기가 앞뿌리라도 잘 잡을 수도 있잖아. 한사 한사! 오! 고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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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집 그만 부리고 일로 와! 야 걔 좀 오라 그래 앞으로! 저기가 꼭 한 마리를 잡으면 알겠네. 야! 잡았냐? 야! 어디 잡았냐? 저기 있어요. 제발 한 번만 배워봐. 왔다! 왔어? 나 바나의 천하의 공기동! 포기한 없다! 해군병 619개! 잡았다! 아! 잡았다! 잡았다! 사이 개자식! 와! 엄청 커! 야! 야! 엄청 큰데? 나 바나를 내 공기도! 결국 참... 아악! 떨어질 것 같아요! 아악! 다 잡았다! 다 한 마리씩 잡았어! 아악! 삼치랑 고등어! 와! 대박! 진짜 크다! 미쳤습니다! 와! 얘들 라면 끓어오면 진짜 맛있겠다! 진짜 라면! 맞아요! 머리 괜찮아? 나중에 물걸도 뭘 할 것 같지 않아? 밥을 해줘 그럼 제대로! 너무 덥쳤어! 만지기 싫어! 저 애도 지쳤어! 나 비차차차! 저희 또 헌집 셰프님 몰래 오셨습니다! 몰래원 손님! 라면 있어요? 라면? 있어요! 장갑! 목장갑 반지 끼셨는데? 왜 해주세요? 아 진짜요? 대체 왜 해주세요? 자! 몰래원 손님! 헌집 식당에 셰프님 모셨습니다! 고맙습니다! 아니 손 왜 이렇게 커? 어우 진짜! 뭐야! 할 줄 안되며 형! 김 셰프! 자신있나요? 아 유튜브 좀 보거롭고 놀랬나? 야 이 형 할 줄 몰라! 진짜? 아니 이 형 몰라 지금! 어떻게 피나! 어떻게 고등어 똥 나오고 있어! 아 이 형 왜 이래? 할 줄 몰라! 고등어 똥 안 먹으면 안돼? 형 뭐 먹어? 살이 다 으스러져 이렇게 아 아니 형이 부숴놨고서 지금 살이 으스러져 당! 아니 이거 고등어 버렸어! 내가 잡은 건데! 아 뭐해요 형! 아니 할 줄 안되며 일단 다 먹게 빨리 담아 아니 너 이거 집에 가서 해먹어 아니 할 줄 안되며 그래! 아 옷에 다 묻었어 아니 손질 할 수 있냐고요 형 그래 할 수 있더라고 얘는 뭐 비닐 벗길 그런 것도 없나봐요? 비닐 데 없어 얘기하니까 갑자기 비닐 데 없다고 말은 무슨 오박하지? 셰프처럼 얘기해갖고 아! 까시? 아 자 이제 끝 네? 네? 내장 다 뗐잖아 구워먹으면 돼 매트 왜 해줄게 아 진짜요? 그 고등어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? 아 아니 왜? 제일 맛있는 거 아니 찬만 테이블 아 감사합니다 오! 어 그거 잘 됐는데? 형 형 형 같이 좀 드시고 오세요 형 갈게 어 언니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것만 해주시고 가야지 우리의 오무케서 좋아할게요 형 와 씨 미쳤다 와 씨 혼대기대로 미쳐진 거 봐 오징어 들어간다 어 느낌 뭔지 알지 오 씨 오 야 맛있겠다 여기가 우리가 우리가 이거 해 준 거야 여기가 와 와 와 이거 미꼴 죽이겠다 사람들 보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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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주가 너무 부드럽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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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 다들 많이 지쳤다 우리 지쳐가지고 지금 마다리에 아 쟤 좀 어디 아픈 애가 돼 그니까 상태가 안 좋아 아니 잘자요 잘자 나 여기 근데 여기서 할게 좋을게 너가 일로와 너가 일로와 응? 하하하하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 내일 양떼묵장 가니까 양떼묵장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세 명 자세가 다 이상해요 맨날이 가로로 으악 와 쌩쌩 맞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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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쌩 Rot 창고나 풀려 너미 키우나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